ft Bachelor 그래도 발빌展로 changing skills 저는 다른 댄스 뿌패 어! 잠깐만잠깐만 우와 와 잘한다 가봅시다 일단 그리고 회장님이 이번달에 많이 힘드시니까 여기서 끝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 렉메 잠시 집중할게요 아싸 거리때문에 늘어났다 아 이런 잠시만 안배지 다행이다 오 1타 맞아라 와 상단에 비어퍼 메르스찬 가자 끌풍 뭐야 아싸 하하하하 아 그런게 있어요 한국은 치킨에 진심인 나라라가지고 나이스 주민가드 나이스 아 나랑만 서서하는거 해야되는데 뭔지 아냐 나는 몇강인거 같고 나이스 전기추추인 오원이 말하네요 전기추추인 오원이 말하네요 무슨 소리신지 진짜 나네 아 반식이 나왔다 반식으로 빼야되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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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작업인 패 flag 한олн Zur 나이스 인정해 주신다면서 ving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성공. 나이스. 아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어? 이게 안 돼? 펜치지 마시고. 펜치지 마시고. 아이씨. 어? 나락으로 치킨값을 번 남자. 디스 이스 나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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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. 기원. 아 죄송합니다. 파이팅. 괜찮아? 괜찮아? 어? 초풍인데? 오 이거 위험하다. 오 심상치 않다. 아 레알 안 나왔네. 오. 뭐 쓴거야 방금. 나랑 못헙지. 안 돼 커. 기원. 아. 으아. 우아. 렸다 렸다. 지렸다. 아. 짠발 좋았다. 파워 크래쉬 비슷한게 철권 식스에 카제아가 있었어요 이게 손 기술 내밀면은 브루스랑 카제아랑 손을 씹고 들어가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젠 다 공통적으로 들어온거지 아이고 아 아파라 와 어퍼 타이밍 예술이고 오 반대로 갔다 어허? 와아 나도 발이 내밀어지는 기술인데 빨려 들어가네 와아 와아 지린다 타이밍 예술인데 에이 아잇 잠깐만 나 치면 안돼 아 이거 14 아이가 아 렉 걸려서 순간 안됐어요 입력이 에이 이러면 되겠노 어허 아 순간 렉 걸려서 입력이 안되나 왜 아악 칩으로 때릴거야 좋아요 밀자 아 아 이게 안돼 와아 이걸 이걸 등키하고 있노 와아 지금이러 개망 에이 다네 어 잼 불렀는데 아직 입력이 안됐다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와 이게 못바라듬니 왜 아 으 으 으 아 아 빨리 때리면 흘러내려가지고 아 그럼 늦게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렉컬 렉퍼 렉퍼 렉컬 아 진짜요? 오오 아 이게 맞아? 아 이게 맞아? 아 잠깐만 아 이게 너무 와 지금도 끊겼어 뭐야 이거 왜 맞아? 아 아 또 먹네 이걸 왜 야 이거 못 본다 피가 적어서 1집어 와 이거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끊겨서 못하겠다 와 아 이거 렉컬 아 이거 렉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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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버ng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